오늘은 망토의 새로운 능력, 순간이동을 연습할 거야. 그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 망토가 알아서 옮겨주는데. 아니지. 번개 네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순간이동 능력인 거지. 맞아, 번개야. 네가 원할 땐 원하는 곳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좋아. 그럼 어디로 가볼까? 아, 내가 처음 날았던 공원으로 가볼게. 오, 좋아 좋아. 원경 화이팅! 화이팅! 망토야! 딩동 공원으로! 우와, 진짜 갔어! 우와, 정말 공원으로 갔을까? 이게 무슨 냄새지? 에이? 아, 이게 뭐야? 아, 비화장실이야. 아, 다시 다시! 아, 다시 다시! 망토야! 망토야! 딩동? 공원으로? 어? 하, 박사님? 공원 공원 디동공원으로 공원으로 가야돼 분명히 누가 날 부른거 같은데 너 뭐야? 아 미안 공간이 좀 연습 중이었어